안녕 슈퍼트럭 크리스마스 트레이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산타를 기다리면서 핫 초콜릿을 마시자 오 뭐야 선물 어디서 온 거지? 산타다 근데 설매를 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슈퍼트럭 산타 따라가자 산타 버스가 추락할 거야 산타 괜찮아요? 산타 몸이 안 좋군요 그래서 설매를 운전할 수 없었군요 그럼 크리스마스 선물은 어떻게 배달하실 거예요? 슈퍼트럭 도와줄 수 있어? 헬리콥터? 왜? 오 크리스마스 설매를 끌고 갈 거구나 참 좋은 생각이야 이제 산타가 계속 선물을 배달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네 크리스마스 설매를 운전하는 건 정말 재밌다 오 마시모의 타이어 샵 위에 날고 있네 마시모 산타 클라스 마을로 오고 있어 마시모 이 선물 네 거 아하 산타 할아버지 컴백 메리 크리스마스 마시모 톰 누가 너를 찾아오고 있어 무서워하지 마 샌타 클라스야 톰 메리 크리스마스 어머나 샌타 감기가 더 심해지네요 빨리 선물을 다 나눠주자 거의 다 된 거 같은데 샌타 클라스 또 재채기 할 거야? 이런 샌타 재채기가 너무 커서 견인줄 끊어줬어 스튜프트럭 설매가 또 충돌하기 전에 뭔가 해야 돼 나가산이다 잘했어 나가산을 설매에 붙어봐 좋아 잘했어 휴 착붙 잘했어 빨리 나와요 산타 할아버지 다행이네요 산타 할아버지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슈퍼트럭 크리스마스를 구워줘서 고마워 안녕하세요 릴리 릴리 친구가 도착할 때까지 버틸 수 있겠어요? 좋아요 자 걱정하지 마요 슈퍼트럭이 해결해줄 거예요 카우! 카우! 항로에서 큰일이 생겼어요 릴리와 아기들이 다리 위에 갇혀 있어요 도울 수 있나요? 좋았어요 그럼 먼저 출발하죠 고마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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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요, 그물을 던져야 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괜찮아요? 따라와 어허어, 슈퍼트럭! 릴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서둘러요, 슈퍼트럭! ST3000을 사용하죠! 어서요! 초능력 광선을 사용하면 다리를 닫을 수 있을 거예요! 오, 저런! 조금만 더 버텨요, 릴리! 괜찮아요, 슈퍼트럭! 다시 한번 해보죠! 와우, 작동되고 있어요! 하아, 천만다행이에요! 자, 모두 안전하니까 걱정 말아요, 여러분! 도착했어요! 도착했어요! 아기들이 현장 학습에 무사히 도착해서 정말 기쁘군요! 맞아요! 오늘도 슈퍼트럭이 우리를 구해줬네요! 항상 그랬듯이! 오, 좋은 생각이에요, 슈퍼트럭! 우리 공사장 친구들이 고장난 다리를 먼저 고치는 게 좋겠어요! 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앰버! 뭐하고 있어요? 오, 그렇군요! 아기들을 위해 트램폴린을 설치했는데 아기들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오, 커럴!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어허, 알람이에요! 베이스에 돌아가야 해요, 칼! 잘 있어요, 앰버! 홀리 경주 잘하고 와요! 자, 홀리 경주가 시작됩니다! 홀리 경주 선수들이 저 건초다미를 향해 달리고 있어요! 어서 건초다미를 옮길 방법을 생각해야 해요! 아매, 아매! 해야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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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선수들이 거의 도착했다고요? 오, 맞아요. 시간이 몇 분 남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 거죠, 슈퍼트럭? 슈퍼트럭! 와우, 슈퍼 리액터예요 이제 초스피드 슈퍼트럭이 됐어요 와, 슈퍼트럭 좀 봐요, 워터 정말 빠르죠? 선수들이 오고 있어요 서둘러요 모든 건초다비가 정리됐어요 와, 정말 빠른데요 축하해요, 선수들 정말 멋졌어요 슈퍼트럭도 정말 축하해요 오늘의 영웅이에요 즐거운 홀리 축제 보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이런, 아프겠어요, 라키 착륙이 힘들었나요? 자, 다 됐어요, 라키 의사 선생님 슈퍼트럭이 있으니까 걱정 말아요 오, 또 다른 친구가 도움이 필요한 것 같네요 어서 출발하죠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슈퍼트럭 이 거대한 티라노사우루스 공룡이 레고 풀장에 떨어질 것 같아요 게다가 채드가 풀장에 부딪혀서 공들이 모두 빠져나갔어요 어서 빨리 가보죠, 슈퍼트럭 아기들을 보호해야 해요 맞아요, 공룡은 더 이상 위험해 보이진 않네요 하지만 풀장에 공이 없어서 아기들이 놀지 못하게 됐네요 오, 노! 공룡이 쓰러져요! 힘내요, 슈퍼트럭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더 힘 센 트럭으로 변신하면 되겠네요 예스! 정말 힘 좋은 굴삭기 트럭이에요 아기들에게 떨어지지 않아서 참 다행이에요 아기들에게 떨어지지 않아서 참 다행이에요 오케이, 공을 다시 채워넣었어요 이제 풀장을 수리해야겠죠? 자, 어떻게 할 거죠, 슈퍼트럭? 그렇죠, ST3000이요 수고했어요, 슈퍼트럭 수고했어요, 슈퍼트럭 와, 정말 신기하네요 잘했어요, 슈퍼트럭 여러분, 재밌게 놀아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벤 시청에 가고 있나요? 아, 크리스마스 트리 전등 행사를 벌어요 좋겠어요 저 큰 눈덩이가 도로를 막고 있어요 아기 차들도 시청에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죠? 자, 이럴 땐 슈퍼트럭을 부르는 게 좋겠죠 안녕하세요, 카우 와, 그게 다 산타에게 받은 선물인가요? 슈퍼트럭 아기 차들과 벤을 도와줘야겠어요 큰 눈덩이가 도로를 막아서 친구들이 시청에 가지 못하고 있어요 친구들을 도울 수 있겠어요? 바이오 슈퍼트럭 저 큰 눈덩이가 도로를 막고 있어요 변신할 시간이네요, 슈퍼트럭? 불도저군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슈퍼트럭 이제 눈덩이를 치울 수 있게 됐네요 자, 이제 슈퍼트럭의 임무가 끝난 것 같죠? 하나 더 있었네요 그럼 저것도 치워줘야 되겠죠, 슈퍼트럭 수고했어요, 슈퍼트럭 친구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 행사에 가는 게 어때요? 오, 많은 차들이 뭐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 그래요? 중요한 장식이 하나 남았죠? 슈퍼트럭, 도울 수 있겠어요? 헬리콥터 프로펠러군요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슈퍼트럭 자, 좋아요 이제 별 장식을 달아보죠 오늘도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슈퍼트럭 많이 수고했어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